경기지역 유망 게임 개발 업체들이 자웅을 겨루는 제14회 새로운 경기 게임 오디션이 열렸습니다. 이번 오디션에선 총 39개 팀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5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거머쥐었습니다.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경기지역 유망 게임 개발 업체들이 자웅을 겨루는 제14회 새로운 경기 게임 오디션. 이번 오디션에선 총 39개 팀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기획과 마케팅, 투자, 그리고 유통 등 심층 면접을 거쳐 5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거머쥐습니다. 아버지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우리 게임들이 계속 성공하고 인기를 거둘 수 있도록 경기도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최종 오디션에 진출한 10개 팀엔 후속 개발 서비스 신청 자격과 마케팅 지원, 그리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졌고 최종 우승은 셀렉션 팀이 개발한 캐주얼 슈팅 로그라이크 게임인 앤스론에 돌아갔습니다. 최종 우승한 팀은 5천만 원, 2위 팀은 3천만 원, 3위 팀은 2천만 원 등 총 1억 5천만 원의 개발 지원금을 받고 경기 글로벌 게임센터 입주 신청 시 가점을 부여받으며 게임 테스트와 번역, 그리고 마케팅 등 후속 개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. 올해 하반기 새로운 경기 게임 오디션은 수출 상담회와 연계해 열릴 예정입니다. 경기지 TV 구영슬입니다. 경기지 TV 구영슬입니다. 경기지 TV 구영슬입니다.